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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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후식을 먹어볼게요. 초코, 찰떡꽃이, 생딸기 티라미슈, 삼육, 두유, 웨어스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보이길래 사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깜짝이야 두툼 어때? 네 고구마 그래도 카레나 거기서 ARI 이건 제작진입니다. 인파가 이거로 마늘을 맞춘다. 다진 소스에 정리를 하거나 짜장면을 넣어줍니다. 짜장면을 넣어줍니다. 짜장면은 다진 소스에 짜장면을 넣어줘서 짜장면은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 정말 맛있어 먹 500ml 나오지 않고 엄청 맛있고 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당 심는 должна 없어진 뒤 맛있게 먹었는데 요리 완성!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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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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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lol 너무 맛있었어요 들리는거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고 약간의neg지 음 너무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넘음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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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떡볶이, 튀김, 순대 먹방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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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너무 맛있는데 파게티가 많이 안어울려요 치즈가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다 먹어요 치즈가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다 먹어요 치즈가 다 먹은 게 더 좋았어요 치즈가 다 먹는데 치즈가 다 먹어야지 치즈가 다 먹어요 치즈가 다 먹어야지 새우는 그 양념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매운 양념을 먹어야 해요 새우는 매월에 주문한 양념이 너무 좋아요 매운 양념이 너무 좋아요 매운 양념에 주문한 양념을 먹었는데요 매운 양념은 무슨 양념이 많아요 매운 양념이 너무 좋아요 매운 양념은 고추냉이를 먹었어요 다 같이 먹어서 먹었어요 ㄷㅇ ㄹㅇ ㄹㄲ ㄹㄲ ㄹ ㄹㄲ ㄹㅆ 저번에 먹은 날이 잘 안나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불닭마다 온갖이 너무 맛있었지 너무 맛있어서 오늘 날이 시켜먹고 나는 너넨 그 날이 단지에 남은 씨앗이 포즈가 먹어야지 이번엔 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를 참고한 라면은 라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라면은 라면이 라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라면이 진짜 맛있다 라면이 너무 맛있어 라면이 very screenshot 라면이 좀 더 맛있어서 라면이 육라면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면이 맛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어묵도 많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아이템과 함께하여 아기템을 김치 저거 아기템 활용 아기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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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안쪽은 소금으로 당겨서, 밥이랑 바삭한거 매운 고기 한 티켓에 한 티켓에 한 티켓은 이렇게 한 티켓에 한 티켓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여. 오늘은 크리스피도넛이에요. 이거는 2021년도 신상 도넛도 있어요. 언니가 사다 준거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소스 한잔. 히힛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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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새우는 너무 좋네요 잘 먹으면 진짜 맛있고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지금 주문했는데 다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너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직도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딸기 모양이 뿌려져 있어서 한번 데려와봤는데 아마 양 represent 헐 among mention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가 어떻게 쓰지 않아요? 아삭아삭 저거는 2가지 양념에 한참을 만들어주세요 한참에 털고도 맛있게 님們 오르그마스 냉동끈 몸이 초콜릿 오징어 매운 냄새 매운 주진도 매운 주진도 매운 주진도 매운 주진도 우와 사장님 아삭아삭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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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즈스는 국물을 채워서 제가 지금부터 마법을 보여 드릴께요 짜잔 다시 채워놨어요 이번엔 다음 먹방때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